안녕하세요. 미국 주식론 대학의 미준입니다. 5월 24일 오늘의 미국 주식뉴스를 시작합니다. 오늘도 배남없이 미국 주식 투자의 정석을 지키고 있는 미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공지 말씀 하나를 드릴 것이 있는데요. 제가 며칠 전에 요즘 들어서 팔이 많이 아프다라는 말씀을 잠깐 드렸잖아요. 근데 상태가 계속해서 좀 안 좋아집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진통제를 먹지 않으면 방송하기가 좀 어려울 정도로 팔이 많이 아프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계속 방송을 하다보면 좀 상태가 안 좋아지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좀 부득이하게 다음 주 한 주 동안만 방송을 좀 쉬기로 마음을 먹었는데요. 조금 아쉽지만 여러분들 한 주 동안의 휴식을 좀 허락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행히 다음 주에는 저희 아이들이 하프텀이라고 해서 잠깐 방학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래간만에 아이들하고 시간도 좀 보내고요. 일하는 시간을 줄이면서 팔이 회복할 수 있도록 몸을 돌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일주일만 시간을 주시면요. 잘 회복해서 그 다음 주에는 여러분들께 좀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도 미즈온 멤버십은 계속 운영을 합니다. 제가 기사는 선정하고 제 와이프의 도움을 받아서 계속해서 업로딩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일주일 동안 방송 없는 동안 주요 기사가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여유가 되시면 미즈온 멤버십 가입하셔서 필요한 기사들을 계속해서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일주일 휴식을 앞두고 보내드리는 5월 24일 오늘의 미국 증시 뉴스 바로 시작합니다. 오늘도 어제 미국 증시의 시황부터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주일 시기 전에 마지막 방송이기 때문에 어제 주가 이름이 좀 좋았으면 하고 바람을 했는데요. 안타깝게도 어제 미국 증시는 적색으로 물들었습니다. 그나마 이제 엔비디아가 어닝을 발표하고 나서 10% 가까이 급등을 했고요. 최근에 분위기가 가장 좋았던 G라든지 일라일일리 이런 종목들을 제외하면 거의 모든 종목이 하락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최근에 며칠 동안 계속해서 마켓폭이 좁아졌는데요. S&P500의 마켓폭은요. 이제 46.32%입니다. 따라서 시장을 구성하는 500대 기업 중에 46.3%만 51이평선 이상으로 주가가 올라가 있다. 그 얘기는요.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모멘텀이 떨어진 종목의 수가 훨씬 더 많아졌다는 거죠. 따라서 당분간 좋은 주가의 흐름을 기대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피어 앤 그리드 인덱스를 보시면요. 공포와 탐욕지수도 많이 떨어졌죠. 불과 며칠 전만 해도 그리드 쪽에 가 있으면서 65를 찍었었잖아요. 시장에 조금씩 욕심이 사라지고 있다. 그 얘기는요. 분위기가 조금 많이 안 좋아졌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제 미국 중시의 3대 지수 움직임을 보시면요. 다우존스가 1.53% 급락하면서 가장 좋지 않았고요. S&P500은 마이너스 0.74, 나수닥 역시도 0.39% 하락하면서 마감됐습니다. 자 이렇게 3대 지수 모두 하락 추세를 보인 가운데 주가의 흐름이 좋았던 성장조일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엔비디아가 독보적이죠. 어제 어닝 결과 덕분에 한 14% 이상 상승을 했다가 시장 분위기 때문에 10% 아래로 떨어지긴 했는데요. 그래도 하루 만에 9.32% 급등 추세를 지켜냈습니다. 두 번째로 기가 클라우드 테크놀로지가 플러스 8.45%로 굉장히 좋았는데요. 이틀 전에 기가 클라우드 테크놀로지 관련된 공매도 리포트가 보고가 됐죠. 그러고 나서 주가가 많이 떨어졌었는데요. 어제 반박 기사를 내면서 주가가 일정 부분 회복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세 번째로 퍼시픽 바이오가 플러스 4.86, 코히란트가 플러스 3.51, SQN 플러스 2.34, PWR, 퀀타 서비스 플러스 2.01, 마벨 테크놀로지 플러스 1.82, SQQQ 플러스 1.54, DXYZ 플러스 1.45, ASML 플러스 1.29, 벌티브 홀딩스 플러스 1.11, INDA 인도의 주식시장을 추정하는 ETF가 0.98% 올라가면서 가장 좋은 추세를 보였습니다. 다음에는 부정적인 주식시장의 분위기에 편승해서 주가가 가장 많이 떨어진 종목의 이름입니다. 솔라이츠가 10.64% 급락하면서 가장 좋지 않았고요. 월프 스피드 마이너스 10.26, 플러그 파워 마이너스 9.82, 니오 마이너스 8.40, 블룸 에너지 마이너스 7.47, 루이비안 마이너스 7.01, NEP, 넥스트라 에너지 파트너츠 마이너스 6.66, 마이크로 스트레티지 마이너스 6.25, 온 세미 마이너스 6.08, 루시드 마이너스 5.88, 펠로톤 마이너스 5.83, 리오토 마이너스 5.73, 마지막으로 코인베이스가 5.46% 떨어지면서 가장 좋지 않았습니다. 어저께 급락한 종목들의 공통점을 찾아보면요. 두 가지의 부류가 많이 떨어졌다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청정에너지 관련 종목이고요. 두 번째는 전기차인데요. 리오토도 그렇고요. 루시드, 온 세미컨덕터, NEP, 루이비안, 블룸에너지, 니오, 플러그 파워, 월프 스피드, 그리고 마지막으로 솔라 엣지까지, 청정에너지, 그리고 전기차 종목들이요. 일제히 하락 추세를 만들어냈습니다. 일단 청정에너지 같은 경우는 이틀 연속으로 굉장히 좋은 주가 흐름을 보였기 때문에 기술적인 조정을 받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전기차 관련된 종목들의 하락 이유는요. 최근에 유럽 쪽에서 전기차의 실적이 발표됐는데 굉장히 좋지 않은 소식이 전달이 됐죠. 따라서 전기차의 시대가 생각보다 너무나 미뤄지고 있다는 느낌이 강력하게 들면서 주가 흐름이 좋지 않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미존 탑설틴의 성적입니다. 네 종목은 상승했는데요. 엔비디아가 9.32% 올라가면서 가장 좋았고요. 벨티브 홀딩즈 플러스 1.11, 인피니언 플러스 0.72, TSMC 플러스 0.60% 상승했습니다. 나머지 종목은 하락했는데요. 마이크론 테크놀리지 마이너스 0.01 횡보했고요. 펄솔라가 마이너스 0.77, 마이크로소프트 마이너스 0.82, 아마존 마이너스 1.14, 팔란티어 마이너스 2.13, 우버 마이너스 2.87, SMCI 마이너스 2.96, 테슬라 마이너스 3.54. 마지막으로 비트코인이 4% 이상 하락하면서 6만 6천 8백 10에 가 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어제 사실 미국의 3대 지수보다 주가 흐름이 좋지 않았던 지수는요. 바로 러셀 2천입니다. 러셀 2천은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신 것처럼 미국의 소용주가 모여있는 지수인데요. 이렇게 소용주 지수가 하락 추세를 보였던 이유는 뭔가 금리에 관련된 좋지 않은 소식이 있었겠구나. 이렇게 우리가 짐작을 해볼 수가 있겠죠. 실제로 러셀 2천의 주가 흐름을 보시면 점심시간이 끝나고 나서 오후에 갑자기 급락 추세를 만들어냈습니다. S&P 500도 마찬가지죠. 점심시간까지는 괜찮았는데 갑자기 오후 들어서 하락 추세를 보였거든요. 그 이유는 어제 미국의 실업수당 청구건수가 발표가 됐는데 9월 이후에 가장 큰 폭의 연속 감소를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자 따라서 경제가 탄탄하다는 좋은 뉴스죠. 하지만 요즘에는 좋은 뉴스가 이렇게 부정적으로 해석될 가능성도 있다. 이 부분을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 미국의 실업수당 초기 신청 건수는 감소했습니다. 매주 목요일에 발표되는 노동부 데이터에 따르면 5월 18일로 끝난 주에 처음으로 신규로 실업수당을 신청한 건수는 8천 건이나 감소하면서 21만 5천 건으로 마무리가 됐고요. 그렇게 되면 9월 이후에 가장 커다란 연속 감소세를 기록하는 셈입니다. 2주 연속으로 많이 떨어졌다는 거죠. 따라서 지금 시장 참여자들은요. 하루빨리 고용시장 그리고 경제가 좀 둔화되면서 금리를 인하해보자 이러한 기대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점점 더 금리 인하는 멀어져만 간다 이런 느낌이 들게 되는 거죠. 블룸버그가 경제학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했던 설문조사에서는요. 예상치가 22만 건이었습니다. 따라서 예상치보다 조금 떨어지는 수치가 발표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실업수당을 받는 사람의 수를 나타내는 계속 청구 건수. 따라서 신규가 아니라 계속해서 실업수당을 받는 사람들의 숫자는요. 179만 건으로 거의 변동이 없었습니다. 과거의 평균과 좀 비교를 해보죠.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에 20년 동안 주간 신규 신청 건수는요. 평균적으로 34만 5천 건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평균이 34만 5천 건인데 지금 현재는 21만 5천 건에 불과한 거죠. 그리고 계속 신청 건수는요. 평균적으로 290만 건이었습니다. 그런데 평균보다 훨씬 더 떨어지는 179만 건이다. 그 얘기는요. 지금 두 가지 수치 모두 역사적인 평균에 비해서 한 61%, 62%에 불과하다. 그만큼 노동시장이 얼마나 탄탄한지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는 수치라고 보시면 되죠. 지금 시장에서는요. 이 그래프가 다시 올라가기를 바라고 있는 거죠. 지난 1년간 신규로 실업수당을 신청한 사람들의 수는요. 오히려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죠. 그래서 다시 올라갈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그래프의 기록이 굉장히 부정적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 거고요. 최근에 일자리 감소세가 둔화되고 있으며 지난 6개월 동안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요. 역사적으로 낮은 수준의 좁은 범위 내에서 변동하고 있습니다. 연방준비제도의 관리들은요. 물론 실업률 급증을 유발하지 않으면서도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 수요의 추가 약화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최상위 시나리오는요. 사실 실업률도 올라가지 않고 그리고 경제가 둔화되지 않으면서도 인플레이션이 떨어지는 거죠. 과연 이렇게 아이디어란 상황을 연준에서 만들어낼 수 있을지 이 부분을 좀 기대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5월 18일로 끝나는 주는요. 정부의 5월 고용보고서의 기준 주간으로 보고서 작성을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기간이라고 합니다. 그 얘기는요. 6월 첫 번째 금요일 날 이제 5월 달에 대한 잡 리포트 고용보고서가 발표가 될 텐데요. 여기에 근간이 되는 자료를 5월 18일 끝나는 주에 취합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따라서 6월 첫 번째 금요일 날 발표될 고용보고서가 그렇게 좋은 내용이 발표되지 않을 가능성도 생기는 거죠. 자 어쨌든 가장 중요한 것은요. 지금 경기는 계속해서 탄탄한데 문제는 인플레이션이 잡히는가 이 부분이 아닐까 합니다. 자 올해가 만에 CME 그룹의 페드와치에 들어왔습니다. 자 지금 보고 계신 그래프처럼 6월 10일 다음 달에 열리는 FOMC 미팅이 끝나고 나서 연준이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이죠. 자 보시는 것처럼 98.7%의 확률을 가지고 금리는 동결될 것이다. 이러한 예측이 나오고 있고요. 오히려 1.3%의 확률을 가지고 금리가 인상될 가능성을 보고 있습니다. 반면에 금리가 떨어질 확률은 지금 0%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7월 달을 건너뛰고 9월 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9월 18일 날 개최되는 FOMC 미팅이 끝나고 나서 금리가 인하될 확률은요. 46.6 더하기 6.6%를 하면 되겠죠. 지금 현재 금리 수준이 525에서 550이잖아요. 5.25%에서 5.50%. 자 거기서 떨어질 확률은요. 53.2%로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반이 조금 넘는 확률을 가지고 9월 달에 금리 인하를 기대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저는 개인적으로 9월 달도 조금 어렵지 않을까. 아마도 한 11월이나 12월이 돼야 금리 인하가 첫 번째로 나타나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자 어쨌든 중요한 것은요. 금리는 어차피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런 희망을 가지고 있는 거죠. 자 과연 언제쯤 연준에서 금리를 인하하면서 시장을 뒷받침 해줄 수 있을지 이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계속해서 모니터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 미국 증시의 모습은요. 어떻게 보면 많이 지쳐 보이는 게 사실입니다. 마켓 브레스 시장의 폭도 계속해서 좁아지고 있고요. 또 더욱이 어제 같은 경우는 엔비디아의 블록버스터 어닝 결과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주입시장이 상승을 지켜내지 못하고 하락 추세로 마무리가 됐잖아요. 자 이렇게 미국 증시에 힘이 빠지고 있는 이유를 한번 점검해 보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기적인 조정은 가능하나 중기적으로 그리고 장기적으로 미국 증시는 계속 달릴 수 있다.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논리의 근거를 함께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그래프 하나를 보실 텐데요. S&P 500의 PE 레이셔입니다. 과거 1년간 S&P 500에 속해 있는 500대 기업이 만들어낸 수익에 비해서 어닝에 비해서 지금 시가총액이 얼마나 올라가 있는가 이걸 점검하는 거죠. 자 지금 보시면 27.38배를 보이고 있는데요. 엄청나게 비싼 상대입니다. 왼쪽으로 쭉 한번 선을 그어 보시면요. 이렇게까지 높은 수준으로 PE 레이셔가 올라온 적이 없잖아요. 따라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할 정도로 밸류에이션이 많이 올라가 있다. 이렇게 우리가 파악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따라서 주식시장은 매우 비싸졌죠. 하지만 한가지 희망적인 점은요. 주식시장의 높은 밸류에이션이 오랫동안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S&P 500은 10월 저점 대비 30%나 상승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 지수는요. 최근 몇 달 동안 빅테크 덕분으로 급등을 했죠. 빅테크 기업들은요. 제품 개선 그리고 인공지능의 등장으로 인한 추가 수익으로 급등하고 있다. 자 따라서 최근 들어서 미국 지식을 뒷받침하고 있는 기업들은 다 빅테크고요. 빅테크의 주가가 이렇게 상승 추세를 보이는 이유는 두 가지다. 하나는 새로운 제품이 계속해서 등장하죠. 계속해서 진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인공지능 붐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두 가지 이유를 가지고 계속해서 빅테크가 만들어내는 워닝이 급등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겠죠. 또한 경제가 계속 성장하면서 인플레이션율이 하락하는 동안에 비기술주 주가가 상승 추세를 보였습니다. 물론 최근에 이번 주 들어서 좀 비기술주 주가가 많이 떨어지긴 했죠. 자 어쨌든 연준 입장에서는요. 더 이상 금리를 인상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인플레이션만 떨어질 수 있다면 사실상 금리를 더 이상 올릴 필요는 없는 거죠. 자 따라서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더 이상 금리가 올라갈 가능성은 없다. 오히려 떨어질 가능성이 높죠. 그렇게 되면 그렇지 않아도 탄탄했던 미국 경제는요. 계속해서 수요를 유지할 것이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해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현재 S&P500 지수는요. 애널리스트들이 향후 12개월 동안 예상하는 총 수익의 거의 21배의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바로 앞에서 우리가 27배가 넘는다. 이 얘기를 했었잖아요. 자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는 뭐냐면 앞에서 얘기했던 27배는요. 과거 12개월 동안 S&P500의 500대 기업이 만들어낸 EPS에 비해서 멀티플이 그렇게 올라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향후 12개월 동안은 수익이 많이 성장하기 때문에 멀티플이 21배까지 떨어집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21배라는 멀티플은요. 2021년 말 이후에 최고 수준이다. 따라서 굉장히 높은 수준이라는 것을 가늠할 수가 있는 거고요. 20년 평균은 15.9배밖에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미국 증시의 역사적인 평균을 봤을 때는 굉장히 비싼 상태로 주식이 거래가 되고 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겠죠. 자 만약에 금리가 굉장히 낮아서 미래 현금 수익의 가치가 높은 상태면요. 이렇게 평균 이상의 밸류에이션이 반드시 나쁜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자 그 얘기가 뭐냐면 과거 10년 동안 미국 증시가 계속 달릴 수 있었던 이유는요. 지로금리 때문이죠. 금리가 지로에 가까웠다. 그 얘기는 뭐냐면 미래의 현금이나 지금 현금이나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따라서 먼 미래를 보면서 주식에 투자할 만한 여유가 생긴다는 거죠. 자 그런데 문제는요. 지금 현재는 미국채의 수익률이 4.4%를 찍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십 년 전 최고치보다 불과 몇십 퍼센트 포인트 낮은 수준이다. 역대 최고 수준까지 올라가 있다는 거죠. 그 얘기는요. 주식 밸류에이션은 장기 평균에 가까워야 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오히려 훨씬 더 높다. 따라서 정상적인 상황이면 15.9배 정도까지 떨어져 있어야 되는 것이 정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21배까지 올라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현실적으로 밸류에이션은 계속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이론상이라는 말이 작동하는 단어다. 자 그러면 이렇게 금리가 높은 상황에서도 멀티플이 유지되는 이유가 궁금해지는데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선 가장 비싼 주식인 빅테크 기업의 주식이 지수에서 비정상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기술 섹터에는요. 수조 달러의 시장 가치를 지닌 엔비디아 외에도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플랫폼, 아마존, 알파벳, 그리고 브로드컴, AMD, 세일즈포스까지 포함이 된다. 자 이렇게 멀티플이 굉장히 높은 기술주들이 S&P500에서 엄청난 비중을 차지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트루이스트에 따르면 테크 섹터의 가치는 S&P500 전체 시장 가치의 30%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2000년대 초반 이후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이 섹터는 전체 지수의 배수를 높이는 데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그 얘기는요. 이들 기업, 테크 기업들이 밸류에이션에 부합하는 한 S&P500 지수는요. 여전히 높은 밸류에이션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애널리스트들은요. 기술 업종에 대한 총수익 예상치를 올해와 내년 연간 16%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성장 추세가 엄청나다는 거죠. 자 이는 같은 기간 비기술 업종 전체 예상 성장률의 2배에 달한다. 자 따라서 미국 중시는 원래 1년에 한 10% 정도 올라가는 게 정상이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성장률이 한 10% 된다는 겁니다. 과거에 그랬다는 거죠. 자 그런데 지금 현재는요. S&P500을 주도하는 테크주들의 성장률이요. 역대 평균인 10%보다 훨씬 높은 16% 정도를 예상하고 있다. 그리고 이 예상치를 넘어서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거죠. 자 따라서 위에 언급된 기업들이 내년 이후에도 몇 년 동안 두 자릿수 성장률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 성장률이 둔화될 가능성이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비해서 S&P500이 높은 밸류에이션을 유지하는 하나의 이유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이유가 있는데요. 밸류에이션을 지지하는 또 다른 요인은 뭐냐면 현재 패시브 주식 펀드를 통해서 정기적으로 막대한 자금이 시장에 유입되고 있다는 점이다. 자 이 얘기가 뭔지 조금 더 자세히 살펴봐야겠죠. 투리스라는 투자기관에 따르면 패시브 펀드는 지수를 추종하는 인덱스 펀드를 얘기하는 거죠. 가령 예를 들어서 스파이라든지 QQQ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이러한 패시브 펀드는요. 1990년대 초만 해도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4%에 불과했습니다. 자 그런데 현재는요. 미국 전체의 주식형 펀드 순 자산의 60%를 차지한다. 굉장히 많이 비중이 올라간 거죠. 자 그 얘기는요. 사람들이 주식에 투자할 수 있는 비용이 저렴해지면서 사람들의 시장 접근성이 높아졌고요. 이는 곧 일상적으로 시장에 자금이 유입되면서 주가가 계속 상승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자 이 얘기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얘기는 뭐냐면 지금은요. 누구나 쉽게 투자할 수 있는 시대가 도래했다는 겁니다. 예전에는요. ETF에 투자하는 사람도 별로 없었고요. 정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주식시장에 직접 가서 주식을 사야 됐잖아요. 지금은 그냥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손가락 몇 번으로 버튼만 누르면 누구나 주식을 살 수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미국 주식에 과연 외국인들이 예전에 얼마나 투자를 했을까 이 생각을 해보면요. 우리 같은 외국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미국 증시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최근 늘어서 급등하고 있잖아요. 따라서 그 얘기는요. 미국 주식을 살 수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늘어났다. 즉 시장에 자금이 엄청나게 유입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제가 누누히 말씀드리지만 주식시장은요. 경매입니다. 다수와 다수가 만나서 주식을 사고 파는 거잖아요. 자 그 얘기는 뭐냐면 사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요. 주가는 올라갈 수밖에 없죠. 따라서 지금 미국 증시가 계속해서 상승 추세를 보이는 이유는요. 전 세계에서 수많은 돈들이 모여들고 있다. 미국 증시가 최고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미국 증시를 구성하고 있는 테크주들은요. 누가 보더라도 미래가 창창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테크주에 투자하고 싶은 전 세계의 투자자들이 미국 증시를 몰려오면서 이렇게 계속해서 주가의 밸류에이션을 높이는 계기가 마련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공동 최고 투자 책임자를 맡고 있는 키스 레너가 나오는데요. 이 전문가의 의견에 따르면 앞에서 우리가 얘기 나눈 것처럼 낮은 거래 수수료의 형태로 시장에 대한 접근이 저렴해진 것이 한 가지 이유고요. 또 한 가지는 401k 펀드입니다. 이건 뭐냐면요. 미국에서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이 붙는 연금 펀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한 가지 굉장한 부분은 세금이 공제될 뿐만 아니라 내가 기여하는 만큼 회사에서 같이 돈을 기여해 주거든요. 따라서 직장생활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가입하는 연금 펀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러한 상품이 계속해서 늘어나면서 아무래도 시장으로 몰려드는 유동성이 확대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고요. 따라서 지금 현재 역사에 비해서 다소 높은 프리미엄 밸류에이션은 수준이 정당화될 수 있다. 자 옛날에 비해서 미국 중심은 비싸죠. 근데 비쌀 만한 이유가 구조적으로 만들어졌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물론 신중한 투자자의 핵심 이슈는요. 빅테크 기업들이 얼마나 오랫동안 가파른 성장률을 유지할 수 있는가. 실적이 가장 중요하라고 얘기합니다. 수익 성장률은 변할 수도 있고 둔화될 수도 있지만 일단은요. 사람들이 돈을 투자하는 방식은 앞으로도 계속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이 얘기는요. 구조적으로 미국 증시가 계속 달릴 수 있는 여건은 마련이 돼 있다는 거죠. 방금 전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인덱스 펀드가 활성화되면서 전세계의 수많은 투자자들이요. 버튼 하나만 누르면 미국 증시에 투자할 수 있는 굉장히 쉬운 방법이 조성이 됐습니다. 거기에 4G1K 펀드 같이 연금 펀드 같은 상품이 계속 늘어나면서 투자 자금은요. 계속 늘어나고 있죠. 따라서 시장의 유동성은 구조적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다. 점점 더 많은 자금이 미국 증시로 몰려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따라서 이제 중요한 것은요. 과연 미국 증시를 이끌고 있는 빅테크가 계속해서 수익을 성장시킬 수 있는가. 빅테크가 계속 빠르게 성장하는 한 S&P500 지수는요. 계속해서 비싼 상태를 유지할 것이다 라고 정리해 주고 있습니다. 자 밑에 제가 그래프 몇 개를 좀 보여드릴 텐데요. 첫 번째 그래프는 뭐냐면 과거 150년간 S&P500의 EPS 변화입니다. 150년 전에는요. 500대 기업이 만들어내는 수입을 다 합치면 EPS를 다 합치면요. 10달러밖에 되지 않았죠. 자 지금 현재는 200달러까지 올라왔거든요. 그 얘기는 20배 올라간 거죠. 따라서 수익이 계속해서 이렇게 성장했기 때문에 미국 증시가 꾸준히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자 그리고 이 아래에 있는 그래프에는요. 선이 두 개 나옵니다. 하나는 주황색 하나는 파란색인데요. 파란색은 S&P500의 주가고요. 주황색은요. S&P500에 속해 있는 500대 기업들이 만들어내는 EPS의 합입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1995년부터 지금까지 EPS의 합이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잖아요. 자 그리고 파란색 선을 보시면 이 주황색 선을 계속해서 쫓아가고 있죠. 따라서 과거 30년간 그리고 150년간 미국 증시를 꾸준하게 끌어올린 것은요. 결국 기업들이 만들어낸 수익 EPS의 성장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따라서 미국 증시에 투자하고 있는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요. 내가 포트폴리오에 구성하고 있는 종목들이 과연 계속해서 점점 더 많은 수익 EPS를 만들어내는가. 이 부분에 집중하면서 투자의 전략을 수정하고 보완하면 된다. 이렇게 마무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준비된 기사는 엔비디아 관련된 소식이고요. 이번에 엔비디아가 대박 어닝을 또다시 발표하면서 월가의 많은 전문가들이 엔비디아의 목표 주가를 일제히 상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자 과연 월가의 대표적인 주식 기관들은요. 엔비디아의 어닝 결과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직접 한번 하나하나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월가의 NLST들이 또 한번 강력한 가이던스에 따라서 엔비디아에 대해서 더욱더 긍정적인 전망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이 인공지능 대명사는 회귄년도 1분기 실적과 매출 예상치를 상해했고요. 강력한 가이던스를 발표함으로써 모멘텀이 둔화될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분기에 대한 매출의 가이던스는 280억 달러를 제시했고요. LSEG 전망치인 266억 1천만 달러를 가볍게 넘어설 것으로 예상한다. 따라서 앞으로 다가오는 미래에도 꾸준히 계속해서 매출과 어닝이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지금 발표가 나온 거죠. 일부 월가의 NLST들은 엔비디아가 블랙엘 칩의 양산 단계로 접어들면서 엔비디아 칩의 잠재적인 에어포켓을 우려했었다. 에어포켓이라는 것은 잠시 수요가 둔화되는 현상을 얘기하는데요. 블랙엘이라는 새로운 신상을 준비하고 있잖아요. 따라서 기업들이 신상이 나올 때까지 기존에 가지고 있던 호퍼 칩을 차지 않으면 어떡하지? 이렇게 지금 걱정을 했던 거죠. 그런데 이러한 걱정은요. 걱정으로 끝났습니다. 그리고 또한 일부에서는 엔비디아의 초기 폭발적인 어닝 발표 1주 2년이 지나면서 성장 전화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기도 했지만 결과적으로 월가의 기관들이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할 만큼 굉장히 건강한 지속적인 모멘텀을 나타냈다. 이 얘기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바로 1년 전에 엔비디아가 대박 어닝을 발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얘기는요. 이제는 한 바퀴를 돌았잖아요. 그러니까 성장이 둔화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1년 전에도 성장률이 엄청났기 때문에 거기에서 또 한 번 성장할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이 있었다는 거죠. 하지만 이것은 모두 기후에 불과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로 바클레이의 애널리스트 톰 오말리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엔비디아의 목표 주가를 주당 1200달러로 올렸는데요. 우리의 예상과 부합하는 강한 상승세 그리고 더 넓은 생태계 전반에서 AI 투자에 대한 강한 열망을 확실하게 보여줬다라고 어닝 결과를 칭찬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키워드는요. 더 넓은 생태계 전반이죠. 따라서 과거에는 메가테크 기업 몇 개에만 의존을 했었던 엔비디아가 드디어 점점 더 그들의 생태계를 넓히고 있다. 점점 더 고객층이 넓어지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다음은 번스타인에서 일하고 있는 스테이시 라스곤이고요. 이 전문가는 일단 호실적을 칭찬했고요. 두 번째로 블랙엘을 둘러싼 논평이 에어포켓 우려를 완화했다. 자, 어제 방송에서 제가 잠깐 언급드린 것처럼 어닝콜에 등장했던 젠순 황이 직접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블랙엘이 출시되기 전까지도 지금 호퍼칩은요. 없어서 못 판다. 계속해서 수요가 식을 줄을 모른다. 이렇게 자랑을 했잖아요. 따라서 블랙엘로의 전환이 굉장히 스무스하게 잘 진행이 되고 있다. 따라서 에어포켓은 없다. 이렇게 지금 불식시킨 거죠. 자, 전반적인 스토리는 아직도 불붙어 있다. 이러면서 목표 주가를 1300까지 상향 조정했습니다. 자, 그리고 조정된 목표 주가는요. 수요일 종가 대비 37%의 상승 여력을 반영한 것이다. 물론 이제 여기에서 어제 9%는 이미 올라버렸죠. 자, 그리고 또한 이번 이야기는 끝난 것이 아니다. 따라서 엔비디아는요. 아직 정점 근처까지 가지도 않았다고 얘기합니다. 따라서 지금 뭐 엔비디아는 더 이상 달리기 어렵다. 이렇게 걱정하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아직은 주가가 매우 저렴해 보인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했습니다. 자, 다음은 제프리스에서 일하고 있는 애널리스트 블레인 커티스고요. 커티스라는 전문가는 블랙웰의 전망을 굉장히 좋게 보는 것 같습니다. 블랙웰의 강력한 상승세와 블랙홈이 시장에 출시되는 하반기에 비트의 크기가 가속화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언급하면서 목표 주가를 1,350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따라서 하반기에는 블랙웰의 매출이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실적이 오히려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는 거고요. 1,350이면 수요일 종가 대비 무려 42%의 상승 여력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티의 아티프 말렉이고요. 목표 주가는 1,260입니다. 그리고 골드만삭스 애널리스트 토시아 하린은요. 신제품이 데이터센터 비즈니스의 성장을 견임함에 따라서 주당 1,200달러로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일제히 모든 애널리스트가 목표 주가를 올리고 있다. 이렇게까지 우리가 해석이 가능한 거죠. 다음은 JP모간의 한란술인데요. 한란술이라는 전문가는 엔비디아의 툴에 대한 수요가 공급을 계속 능가하는 것이 중요하다. 수요가 계속해서 공급보다 높다면요. 가격도 상승될 가능성이 높고 매출의 성장이 유지될 수 있다. 이렇게 평가가 가능한 거죠. 따라서 목표 주가를 원래는 850밖에 되지 않았는데요. 이번에 1,150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중요한 얘기를 하는데요. 소비자 인터넷이라든지 하이퍼스케일러. 하이퍼스케일러는 클라우드 기업들을 얘기하는 거죠. 원래는요. 엔비디아의 그 데이터센터 매출 중에 40% 이상이 메타라든지 아마존, 구글,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주도가 됐는데요. 이제는 더 이상 그렇지 않다는 거죠. 기업이라든지 엔터프라이즈 업종이 강력한 전문기 대비 성장을 주도하는 등 고객의 수요폭이 계속해서 넓어지고 있다. 점점 더 대상이 많아지고 있다는 거죠. 더 이상은 메가테크 기업의 의존도가 높지 않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한란수루가 얘기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요. 칼란다 이어 2025년에도 내년에도 수요가 공급을 계속 앞지를 것으로 보이며 내년 하반기가 되면 재고가 증가하면서 가격이 조정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우려가 있었는데요. 이러한 우려를 잠재적으로 완화한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자 따라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제 성장률이 둔화되면서 가격도 떨어질 것이다. 이러한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요. 이번 어닝 결과를 통해서 이러한 걱정이 완전히 없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다음은 모건 스테인리의 조셉 무어 입니다. 최근에 엔비디아의 제품 전환을 둘러싼 리드타임과 공급망에 대한 논쟁이 있었는데 완전히 오해의 소지가 있었다. 그러면서 이제 목표 주가를 1000달러에서 1160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그는 또한 2025년까지 내년까지 엔비디아의 블랙엘 칩이 매진될 것으로 예상한다. 따라서 내년까지는요. 없어서 몸 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또한 2025년 지출 기대치가 급등하게 되고 AI 출원 단계가 초기 단계에 접어들면서 블랙엘 전환이 스토리의 내구성을 더할 것으로 예상한다. 이 얘기는 뭐냐면 인공지능을 크게 두 가지의 단계로 나눴잖아요. 하나는 훈련 단계 또 하나는 출원 단계데요. 이 출원 단계가 아직까지 초기 단계죠. 따라서 내년에 지출 기대치가 계속해서 올라가는 이유는요. 이제는 더 이상 훈련 단계가 아니라 출원 단계가 발전하면서 많은 비즈니스가 쌓여나갈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는 겁니다. 따라서 그는 견조한 실적 성과가 주가 상승을 정당화한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다른 AI 반도체 업체들에 비해서 주가 상승폭이 오히려 제한적이었다. 이렇게 또 덧붙였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요. 지금 현재 엔비디아의 멀티프를 보면요. 다른 AI 수혜주에 비해서 오히려 낮은 수준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따라서 멀티플도 낮다. 밸류에이션이 많이 올라가지 않은 기업이다. 이렇게까지 평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한 명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월가의 주식 전문가 중 상위 1%에 속하는 TD 코엔의 매튜 램지가 등장하는데요. 엔비디아의 지속적인 성공을 굳게 믿고 있는 애널리스트라고 합니다. 그는 2024년 최고의 탑픽으로 엔비디아를 꼽을 정도로 엔비디아의 미래 실적에 대한 강한 자신감을 드러내고 있는데요. 이 최고의 애널리스트는요. 특히 최근에 출시된 H200 그리고 고출시될 블랙엘 기반 시스템의 제품군의 고객층이 확대되고 있다. 이 부분이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평가를 하는데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엔비디아는요. 하이퍼스케일러, 소비자 인터넷, 국가주도 AI, 수직산업 부분에 걸쳐서 100개 이상의 고객사와 협력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따라서 과거에는 한 4개, 5개 기업에 의존하고 있었던 엔비디아가 이제는요. 100개 이상의 고객사가 생겼다는 거죠. 따라서 다가오는 미래에도 꾸준히 매출이 성장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따라서 12개월 목표 주가를 1100에서 1200달러로 상향 조정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시장의 대부분의 전문가가요. 엔비디아의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하고요. 그리고 굉장히 여러가지 이유를 대면서 성장은 지속될 것이다. 당분간 엔비디아의 조정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준비된 기사는 테슬라 관련된 소식인데요. 테슬라가 결국 연간 2천만대 차량 배송 목표를 삭제했다라는 좀 안타까운 기사가 전달이 되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목요일에 발표한 최신 임팩트 리포트에서요. 2030년까지 연간 2천만대의 차량을 공급하겠다는 목표를 삭제했습니다. 임팩트 리포트는 1년에 한 번씩 테슬라가 출간하는 리포트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페이지 수가 160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저도 아직 잘 읽어보지 못했는데요. 어쨌든 이 내용에 매년 매년 등장했던 2천만대에 대한 목표가 없어졌다라는 어떻게 보면 약간 슬픈 소식이죠. 일론 머스크 CEO는요. 2020년에 테슬라가 2020년대 말이 되면요. 세계 최대 자동차 제조업체인 토요타의 판매량보다 무려 두 배나 더 많은 2천만대의 차량을 판매할 수 있다. 이렇게 공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2년 연속으로요. 2021년, 2022년에 발표했던 임팩트 리포트에서 이 목표를 재차 강조했었죠. 이 리포트는 1년 이후에 발표가 되거든요. 따라서 2022년에 발표했다는 것은 작년에 발표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올해 발표한 임팩트 리포트부터는 이 목표가 삭제됐다. 굉장히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그러나 테슬라는 최근에 태도를 바꿔서 2만 5천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완전히 새로운 모델 생산 계획을 취소했고요. 자율주행 기술을 주요 성장 동력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8월 8일에는 로봇 택시 출시 행사를 개최할 예정에 있고요. 머스크는 목요일 파리에서 열린 연례 비바 테크놀리지 컨퍼런스에 참가를 했는데요. 여기에서 로봇 택시 그리고 테슬라의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가 테슬라의 엄청나게 심오한 제품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이 행사에서 테슬라의 저가형 자동차 출시 일정에 대한 질문에는 답변을 거부했다라고 나와 있고요. 일론 머스크는 지난 4월 어닝콜에서요. 테슬라가 저가형 자동차를 포함한 새로운 모델의 출시를 빠르면 올해 말로 앞당길 계획이다. 이렇게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테슬라는 새로운 설비 대신 현재의 제품 라인을 새로운 저가형 차량에 사용할 계획이 있고요. 예상보다 적은 비용 절감 그리고 완만한 물량 증가를 가져올 전략적 변경을 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바가 있죠. 자 따라서 거기에서 이미 암시를 했었습니다. 2천만대는 불가하다. 따라서 테슬라는요. 이제 전기차를 얼마나 많이 파는가 여기에 올인을 하지 않는다. 이제 중요한 것은 로봇 택시 그리고 휴머노이드 로봇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테슬라의 2030년 목표 중에 상당 부분은요. 2만 5천 달러 수준의 저렴한 자동차를 출시하겠다는 테슬라의 오랜 약속에 기인했을 것이다. 자 이러한 주장은 테슬라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레버리지 쉐어라는 기관의 수석 연구원 산딥 라오의 의견이고요. 테슬라는 아직도 향후 더 저렴한 모델을 출시하겠다고 약속하고 있지만 이것이 반드시 2만 5천 달러의 자동차 주시와 동일시 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완전히 다른 자동차의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전기차 수요의 성장 둔화와 치열한 경쟁이 테슬라 차량 수요에 타격을 입혔다. 2023년 판매량은요. 38%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장기 연간 성장률 목표인 50%를 믿돌았고요. 테슬라는 1월에 올해 인도량 증가율이 현재의 낮아질 것이라고 경고를 했고요. 실제로 테슬라는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거의 4년 만에 처음으로 전년 대비 매출 감소를 기록했습니다. 따라서 이제 중요한 것은요. 2천만대는 완전히 물 건너갔고요. 저는 예전에도 2천만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바람하고 있었던 테슬라의 성장 모습은요. 과연 현대 자동차만큼 커다란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을까. 그렇게 되면 700만대 정도 전세계 700만대 정도의 차량을 보유하고 있다면 거기에 소프트웨어를 판매하면서 현재의 성장률을 올릴 수 있다. 이러한 투자의 논리가 성립이 되거든요. 자 따라서 다가오는 미래에 지금 현재는 200만대도 되지 않는 판매량을 과연 600만대 700만대 정도로 올릴 수 있는가. 이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준비한 기사는요. 미국의 투자자 그리고 한국의 개인 투자자가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을 비교하는 굉장히 재미있는 내용입니다. 애플과 테슬라를 제쳐두고 개인 투자자들한테 새로운 인기 종목이 생겼을지도 모른다. 바로 엔비디아인데요. 엔비디아는 부분적으로 AI를 둘러싼 높은 기대감 덕분에 연초 이후 주가가 엄청난 상승세를 보였죠. 수요일 실적 발표에서 엔비디아는요. 1분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262%나 증가한 260억 달러를 찍었고요. 주당 순이익은 461% 증가한 6달러 12센트로 기대치를 상회하는 실적을 달성했습니다. 하지만 엔비디아가 이러한 실적을 발표하기 전에도요. 엔비디아는 일반 개인 투자자의 포트폴리오에서 가장 많은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투자 리서치 회사인 반다 리서치가 등장하는데요. 평균적인 개인 투자자 포트폴리오에서 가장 많이 보유한 15개의 주식 및 ETF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를 비중별로 분류해서 랭킹을 매겼는데요. 엔비디아는 평균적인 개인 포트폴리오의 9.3%를 차지하면서 애플, 스파이, 테슬라, QQQ, 메타 등 다른 인기 종목을 제치고 1위에 등극을 했다고 합니다. 여기 가장 위쪽을 보시면 엔비디아가 등장하는데요. 엔비디아는 사실상 1년 전만 해도 4.2%에 불과했습니다. 이 얘기는요. 평균적인 개인 투자자들이 가지고 있는 투자 자금의 4.2%만 엔비디아에 들어가 있었다. 이렇게 지금 정리가 가능한 거죠. 자 그런데 이 수치는요. 올해 초부터 5.5%로 급등하고요. 이제 지금 현재는 9.3%까지 성장했습니다. 물론 이제 주가가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비율이 올라갈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겠죠. 자 두 번째는 애플인데요. 애플은 1년 전만 해도 투자자들의 포트폴리오에서 12.3%를 차지하고 있었는데요. 올해 초에는 이 수치가 10.6으로 줄어들고요. 지금은 9.2%까지 하락하면서 엔비디아한테 1위 자리를 빼앗겼습니다. 세 번째는 스파이더 S&P500 ETF 즉 스파이인데요. 스파이 같은 경우는 7.3%에서 7.7 지금은 7.8로 조금 늘었다. 따라서 가면 갈수록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죠. 자 테슬라가 4위인데요. 원래 1년 전에는 6.2% 그리고 올해 초만 해도 7.7%로 굉장히 높았는데요. 지금 현재는 5.2%로 하락한 추세를 보였습니다. 자 그리고 5위를 보시면 QQQ죠. QQQ는 4.2%, 4.5%, 지금도 4.5% 꾸준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자 그 밖에도 6위 자리에는 메타가 올라가 있고요. 7위는 AMD, 8위는 아마존, 그리고 9위는 울트라 QQQ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10위는 넷플릭스가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겠죠. 자 이번에는요. 그러면 한국 투자자들은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 이 부분이 굉장히 궁금해지는데요. 5월 20일 현재 한국인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보유한 미국 주식은요. 바로 테슬라입니다. 자 2위가 엔비디아. 엔비디아 그래도 많이 올라갔죠. 3위는 애플이고요. 4위는 마이크로소프트. 5위는 QQQ인데요. QQQ 앞에 울트라가 붙습니다. 따라서 TQQQ가 지금 다섯 번째로 많이 보유한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뒤를 이어서 6위가 알파벳이 보이고요. 7위 자리에는 세미컨덕터인데 여기 3배짜리죠. 따라서 3배짜리 네버리지를 쓰는 반도체 ETF가 7위 자리에 올라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8위는 QQQ 9위 자리에 아마존이 들어가 있고요. 마지막 10위 자리에 스파이가 자리 잡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다음에는요. 과거 1개월 동안 한국인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매수한 주식 뒤에 목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위는 역시 화끈한 불 3배짜리 ETF입니다. 그래서 반도체 3배 투자하는 이러한 종목이 가장 많은 인기를 받고 있고요. 두 번째로 많이 매수한 종목은 엔비디아입니다. 3위 자리에 지금 테슬라가 올라가 있고요. 따라서 최근 들어서 테슬라보다는 엔비디아 쪽으로 조금씩 인기가 이동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5월 24일 오늘의 빅주식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주에도 미중과 더불어서 미국 주식 투자를 함께 진행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에서 언급드린 것처럼 다음 주에는요. 일주일만 휴식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코비드 걸렸을 때도 방송을 지켰었는데요. 이번에는 좀 사정이 넉넉지가 않습니다. 일주일 후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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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